네 우리 청춘 어게인 투어로 오신 여러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오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혹시 오늘 프랑스 성지술래 같이 가시려고 오신 분들 맞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가톨릭 청춘 어게인 2교시 시니어 학당 성지술래 인솔을 맡은 윤승민 라파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천공항에 이렇게 다들 모였는데 이제 오늘 갈 나라는 바로 프랑스입니다 그 프랑스 루르들을 선택을 했는데 제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항상 우리 신자분들은 예수님 보면 뵈면은 그 다음에 성모님 뵙고 싶어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성모님 뵙고 위해서 성모 발현지로 준비를 했고요 우리 사실 프랑스 하면은 요 파리 많이들 생각하시죠 에펠탑도 생각나시고 우리 또 유정자매님도 이렇게 베레모도 쓰고 오시고 근데 프랑스는 또 가톨릭의 맞다리라고 불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성지술래 할 곳이 참 많은데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또 두근두근 거리죠 비행기 타려면 이 프랑스 파리 샤를 들고 공항까지는 약 12시간 반 정도 직항으로 걸릴 거고요 우리 프랑스에서 편히 아니 비행기에서 편히 쉬신 다음에 우리 잠깐 쉬었다가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요 아 벌써 파리에 도착했어요 아 시차적응 좀 하셨어요 우리 마르텔리오노 형제님 아 하셨어요 우리 로사레라면 벌써 피부가 뽀송뽀송 하세요 아 우리 신부님 다크서클이 안 계시는데 지금도 안 보이시고 아 신기합니다 그래서 벌써 시차적응에 파리에 다 도착했는데 우리는 이 프랑스 파리는 지금 요쪽에 있고요 우리는 또 이제 그 떼제베라고 들리는 그 고속열차 있잖아요 그걸 타고 5시간 반 정도 달려갑니다 요 아래까지 요기가 바로 그 스페인이랑 국경을 이루고 있는 곳이고요 그 피에네 산맥 아래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근데 이 프랑스를 이제 기차를 타고 다니시다 보면은 참 신기한 게 영어로 안내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 프랑스어로만 나오는데 제가 헷갈리지 않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텔레토비 아시나요 네 텔레토비 아시나요 네 그 4명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유정자매님 텔레토비를 4명을 하나씩 좀 얘기 좀 부탁드릴까요 보라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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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비 뚜비 나나 나나 뽀 뽀 다음 역이 룰르드 역이에요 뽀? 뽀역 다음이 룰르드 역이에요 왜냐면은 영어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뽀 다음이 아 룰르드 역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우리 이제 룰르드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저 멀리 이제 룰르드 성지가 보여요 그쵸 벌써 마음이 약간 두근두근 거리고 우리 성모님의 생각에 두근두근 근데 우리 저기 성지도 보이고 근데 우리 이 벨라데타 성녀가 살았을 적에는 이 성지는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고 여기 조그마한 곳 마을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성지로 유명해지면서 오히려 여기가 이제 더 커지고 지금 이 마을들은 거의 호텔로 숙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한게 약 500만명의 순례자들이 참여를 하고요 여기 방문을 하고 이 프랑스에서 파리 다음으로 가장 숙소가 많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좀 더 우리 성지 들어가서 같이 순례 해볼까요? 예! 아 네 성모님이 허락해 주실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네 이렇게 룰르드 성모님 성지 안에 들어가면은 딱 이렇게 동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살짝 룰르드 성모님 발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1858년 2월 11일 글도 모르고 종교 교육도 못 받았고 그리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이 벨라데타 성녀의 집이 이 얼마나 가난했냐면은 이 집안이 집이 없어서 감옥에 살았대요 감옥을 개조해서 그 감옥을 그 감옥이 까쇼라고 하거든요 프랑스어로 여기서 살았는데 보면은 요런 집에서 여러 식구들이 살았던 거예요 네네 이제 그 벨라데타 성녀가 이제 떼감을 두스러 이제 동굴을 막 가게 돼요 동굴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동굴에 움푹 패인 곳에 후광이 빛나고 흰 옷과 하얀 베일을 쓰시고 파란색 허리띠를 띠를 맨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너무 놀랐겠죠 그런데 이 성모님께서 매일 15일에 나를 만나러 와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벨라데타가 그러겠다고 해요 그리고 이 성모님께서는 이제 벨라데타가 이 여인이 누군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계속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주세요 다섯 번째 만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원제 없는 잉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후에 17번에 걸쳐서 성모 발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모님께서는 벨라데타에게 회개하시오 죄인을 위해 기도하시오 그리고 사제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 이곳에 오고 성당을 봉헌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신기한 점이 뭐냐면 벨라데타 종교교육을 안 받았는데 원제 없는 잉태이시자라고 말하는 게 정말 신기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벨라데타 수비룬을 벨라데타 성녀는 후에 수녀에 입회하게 되시고 3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도 시신이 썩지 않았어요 네, 약간 M방송사의 모 프로그램에도 나왔는데 네, 서프라 있잖아요 거의 다 나왔고 그리고 이 가톨릭 교회는 이 성모 발현에 대해서 한 4년간 조사하였고 그리고 1862년에 성모님의 발현을 공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걸 감옥 모습 보셨고 그리고 아까 이렇게 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성모님의 모습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한번 볼까요? 요렇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파란 천을 두르고 베일을 쓰시고 그랬죠? 근데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왕관을 치셨어요 천상 모후의 간이라고 하는데 이 모후의 간을 써야 성모 발현이 공식적으로 암묵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룰르들을 많이들 가시죠 그리고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메주고리의 말씀 많이 하시는데 메주고리의 성모님이랑 이거랑 잘 비교를 해보시면 아마 좀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왕관이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룰르드 성모님 요 동상을 들어왔잖아요 우리 뒤를 한번 둘러보면 요런 모습이 나옵니다 네, 이 룰르드 성지의 성당이고요 이 성당은 지금 하나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천천히 하나하나씩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당들은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동굴 위에 지어진 성당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로사리오 대성당이고요 이 성당은 가장 마지막에 지어진 성당입니다 그리고 이 모자이크화로 지어졌고 이 성당 위에 있는 두 개 성당에 많은 순례자들이 와서 너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성당을 마지막에 짓게 된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로사리오가 묵주기도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보면은 이 각 묵주기도 각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모자이크화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촛불 행렬 하시게 되면은 성모상이 이제 선두에 서게 되는데요 그 성모상도 이 성당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로사리오 성당 위를 한번 올라와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하나는 동굴 성당 하나는 인마쿨레타 성당인데 이게 동굴 성당이고 그 위에가 인마쿨레타 성당이에요 하나로 보이지만 두 개의 성당이 있는 거고요 우리 여기 밑에부터 들어가 보시면 이 첫 번째로 지어진 성당이고요 아주 소박해요 그리고 성체 현실에 항상 24시간 동안 성체를 모셔 놓기 때문에 성체 조비하기 참 좋은 성당이에요 가장 작지만 루르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바로 동굴 위에 지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위칸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여기구 그리고 이 왕강 같은 게 보이는 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로사리오 대성당의 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시면 제가 성체 조비하기 좋다고 얘기를 드렸죠 이렇게 성모님의 현실을 이렇게 또 나타낸 것도 있고요 네, 아까 여기 들어가 보시면 그 위에 성당 여기의 성당이에요 이 성당 이 성당은 고딩 양식으로 지어져 있어서 이 성당의 이름은 인마쿨레타 아까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죠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그 성당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일생, 성모 발현 그리고 벨라데타 성녀의 일상으로 일생을 이 안에 꾸며놓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시고 그리고 우리 이 성당에서 밑을 바라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되게 참 많죠 네, 저기가 사람들이 몰려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요 바로 성모님께서 벨라데타에게 발현하셨던 동굴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한번 내려가 볼까요? 네! 무릎 괜찮으시죠? 네!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 성모님께서 딱 저렇게 발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죠 성모님께서 이제 벨라데타 성녀에게 말씀해 주셨던 샘물을 안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묵주라던가 손수건에 묻혀서 기도를 하려고 줄을 서있는 모습이고 이곳에서도 미사를 봉헌할 수 있어요 내일 새벽에 우리 양 신부님께서 미사할 거니까 꼭 참여해 주실 거죠? 네, 같이 가요 대신에 옷을 따뜻하게 입어주셔야 돼요 야외에 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미사를 못 보시는 분들은 너튜브에 24시간 동안 이 미사가 중계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곳에 가면은 성모님께서 벨라데타에게 발현하셨던 그 마음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벨라데타 성녀가 성모님을 바라봤을 때 그 마음도 생각해보게 되고 왜냐하면 찢어지게 가난했고 그 다음에 힘들었던 벨라데타에게 왜 하필 성모님께서 나타나셨을까 그리고 성모 발현은 항상 왜 항상 가장 낮은 자들에게 발현하셨을까 이렇게 묵상을 혼자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가보시게 되면은 우리 성모님의 모습 이 동굴에서 발현하셨고요 그리고 이게 그 샘물입니다 가까이서 찍은 건데 그래서 이 샘물이 항상 그 치유의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보통 기적수라고도 많이 표현들 하시는데 이 저는 기적수보다는 루르드의 샘물이라고 표현을 더 많이 하시는데 그냥 기적수라고 하면 또 약간 다른 방향으로 또 빠져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루르드의 샘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벨라데타가 살았던 아까 그 감옥이나 생가도 한번 둘러보시고 그리고 박물관 가시면은 제가 짧게 설명해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벨라데타의 그 성모 발현 벨라데타에게 오셨던 성모님 발현 이야기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르드 성지는 혹시 대구 대교 분들을 보시면은 거기 주보성인이 루르드 성모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성심신여회에서 우리 한국인 순례자분들을 위해서 항상 안내를 해주시고 계세요 이때 황금대지회여가지고 제가 대지를 했는데 이렇게 가시면 안내 부탁드리고 또 루르드를 요즘에는 그 산티하고 순례길 가시기 전에 항상 오셔가지고 침수하시고 마음 깨끗하게 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렇게 안내 부탁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꼭 수녀님들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한 성지의 소개는 요정도로만 하고 우리 루르드까지 오셨으니까 체험할 수 있는 포인트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귀총긋 해주시고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침수하러 가는 길에 이렇게 봉사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빵집에서 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항상 이 봉사자 분들께서는 항상 무료로 그리고 아무런 지원 없이 본인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고 너무나 기쁘게 봉사를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항상 볼 때마다 저도 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 저렇게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반성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침수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 침수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치유의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아까 보셨던 루르드 샘물로 침수를 하는 거예요 이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니까 실제로 갈 수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여기서 기다렸다가 짧게는 1시간 아니면 길게는 3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되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제 가시면 막상 생각이 안 나니까 기다리시면서 묵주기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성모님께 전고를 청하는 부분은 꼭 이렇게 되새기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옷을 이렇게 벗어요 이렇게 천으로 둘러싸 있거든요 옷을 벗어서 이제 형제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신만 이렇게 수건으로 가려주시고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반신까지 가려줘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욕조같이 생겨요 목욕탕 우리집 욕조처럼 생겨서 십자가상이 있고 그리고 성모상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성모경 긋고 기도하고 그 양옆으로 봉사자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봉사자분들이 너무나 친절하게 속에 이렇게 안내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안내를 받으시면서 몸을 이렇게 눕혀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목이 잠기거든요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성모경 긋고 기도 바치시고 그렇게 하시면 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인솔자로 제가 침수하시기 전에 우리 신부님께 고해성사 꼭 보시고 침수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우리 신부님 또 계시잖아요 우리 신부님의 역할이 그거니까 신부님께 고해성사 꼭 보세요 침수하시기 전에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항상 제가 또 침수를 하시고 나면 이렇게 기다려 보면 이 침수장 안이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내부가 촬영 금지라서 이제 이렇게까지만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침수를 하고 오시면 저는 항상 밖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안아드려요 네 그러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침수를 안했음에 불구하고도 특히 막 자매님들이 많이 그렇게 우세요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그런 때라던가 아니면 그동안 이렇게 마음의 응어리들이 다 침수로서 내려가니까 그렇게 또 눈물이 흐르시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안아드리고 네 그렇게 하는데 네 그런 날이 꼭 오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샘물을 뜨는 거예요 네 루즈 샘물 많이들 이렇게 또 떠 가시길 바라는데 여기서 또 이게 수도꼭지 이렇게 떠 가시면 되고 또 앞에 그 이제 수비니어나 이런 곳에서 성모상이라던가 그런 물통을 파니까 그거를 이제 담아 가시면 되고 너무 욕심에 많이 가져가시면은 비행기 안에서 캐리어가 침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렇게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물을 이제 떠서 신부님들께 좀 많이 이제 한국도람 선물을 해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병자성사 하실 때 많이 쓰시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물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침수가 침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물 뜨는 모습이죠 이런 걸 또 팔아요 아 저게 병인가요? 네 병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 뭐 이렇게 페트병 이런 거 들고 가실 필요 없이 그냥 거기서 사시면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성체강복 지금 오후 5시가 됐거든요 5시에 우리 성체강복이 있어요 이제 성체강복 하러 왔는데 와 벌써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많이들 기다리고 있죠 여기는 비호 10세 성당이고요 성체행령과 성체강복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 성체강복과 성체강복은 성체행렬 중에 중앙제대에 성체가 현시되면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침수에 이어서 이 성체현실 때 그 치유의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네 그리고 항상 저는 이 성체강복 할 때마다 마음이 찡한 부분이 아 여기가 정말 치유의 성모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느꼈던 게 항상 환자들이 앞에 있어요 장애인, 장애인분들인가 휠체어 타신 분들이 항상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데 저는 이 여러 곳에 그 성체현실을 봤지만은 가장 그러니까 성체강복이 가장 아름다웠던 저 마음,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신부님께서 성체를 모시고 오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도 한 시간 동안 잠깐 침묵의 시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루르드에는 그 십자가의 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십자가의 두 개가 있는데 언덕길도 있고 이제 평지도 있는데 우리 자유시간 제가 이따가 드릴 테니까 한번 가셔서 무릎이 아프시면은 평지로 가셔도 되고 조금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순환에 함께 동참하겠다 하시면 좀 언덕길로 가셔도 되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이제 저녁이 깜깜해졌어요 약간은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여기가 피레네 산맥 아래라가지고 조금 쌀쌀하거든요 겉옷도 좀 챙겨주시고 그러면 이제 성체행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까 성모님께서 이제 벨라데타에게 이야기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떼를 지어서 몰려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체 그 촛불행렬을 하는 겁니다 이제 9시에 되면은 9시에 되면은 사람들이 각각에서 촛불을 이렇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촛불행렬합니다 요 아까 성모상이 로사리오 대성당에 모셔져 있던 그 성모상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이게 앞에 선두가 서고 그 다음에 뭐 사제단 아니면 그 다음에 환자들 그리고 일반 순례자분들 요렇게 이어집니다 요렇게 한 바퀴를 돌게 돼요 지금 정말 많죠 그리고 5월에 가시면은 그 군인 성체대라에서 군인들도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렇게 한 바퀴 돌아서 우리 아까 봤던 로사리오 대성당 앞에서 다들 모이게 돼요 그렇게 모여서 이제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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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으로 인소를 갔던 곳이 루르드라서 그런 감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각 나라의 사람들의 언어는 다르지만 성모님을 향한 마음이라던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똑같구나 그래서 그게 참 울컥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이 성모님 발현하신 곳들은 항상 마음의 치유가 많이 마음이나 몸의 치유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러한 또 감동도 받아서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성모님께 한번 전구청하면서 기도해보시고 숙소 돌아가실 때 묵주기도도 묵주알도 한번 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렇게 제가 간단하게 일단은 성모 발현지 루르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다음 우리 다음 달이 또 5월이잖아요 성모 성월이고 그래서 루르드 함께 하시면서 이 라파엘 천사 치유의 천사 여행의 천사와 함께 치유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성모 발현지를 제가 한 루르드를 한 8번? 10번? 이렇게 매년 이렇게 두세 번씩 다녀왔는데 항상 느꼈던 거는 루르드라든가 뭐 파티마라든가 성모 발현지에만 가야 성모님을 뵐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성모님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 그리고 성모님은 항상 우리가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감동인 거는 성모님께서는 항상 늘 낮은 자에게 오신다는 점 그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일을 하는 인솔자 윤승민 라파엘이었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진짜 진짜 순례길에서 순례자와 인솔자와 지도신부님으로 해서 만나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는 순례길 속에서 만나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언젠가는 만나요 안녕